우와! 초대형 계란후라이가 드디어 완성이 됐어! 이제 셋이서 이걸 나눠 먹자구! 잠깐, 잠깐! 기다려! 그 계란후라이는 나 빨간 공룡 디메트로돈님께서 잡숴야겠다고! 계란후라이, 달걀후라이, 나 혼자서 냠냠냠 먹어봐야지! 잇! 넌 뭐하는 녀석이길래 디메트로돈의 식사를 방해하는 거냐? 식사를 방해하지 마시오! 오! 헬로카버 스톰! 저 공룡이 우리 음식을 뺏어가려고 그래! 어떡하지? 그렇지 않아도 저 말썽꾸러기 공룡을 잡아가려고 온참이지! 잠시만 기다려, 친구들! 스톰 변신! 이 말썽꾸러기 디메트로돈! 너를 현시간부로 체포해가겠다! 이제 얌전히 경찰서로 따라오라고, 친구! 헤헤! 너처럼 검정빛깔 자동차는 절대로 나를 이길 수가 없지! 난 빨간색 디메트로돈이라서 빨간색깔 자동차 말고는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구! 으! 어떡해! 우리한테는 빨간색깔 자동차가 없는데 말이야! 여기 빨간색깔 자동차가 널 잡아가려고 왔다고, 친구! 내 이름은 빨간색 헬로카버 미니카 마이스터! 으이! 이럴수가! 빨간색 자동차가 진짜로 오다니! 받아라! 디메트로돈의 쿵쿵이 공격! 망가져라! 망가줘! 하하! 어떠냐! 너는 내 상대가 되지 않는다구! 안되겠군! 루벗모드로 변신해서 혼줄을 내줘야겠어! 마이스터 변신! 나 마이스터가 정의의 이름으로 너에게 빨간 번개를 선물해주겠다! 이이! 저 녀석 뭐야! 하늘에 날라오잖아! 받아라! 정의의 빨간 번개! 으으! 전기 올라! 이 말썽꾸러기 디메트로돈! 너를 이제 경찰서로 데려가야겠구나! 우와! 마이스터가 빨간 공룡을 한 방에 물리쳐버렸어! 이 빨간 자동차 녀석! 너는 나! 주황색깔 공룡이 물리쳐주겠다! 하하! 빨간 자동차는 식운중 먹기지! 으! 마이스터가 주황색 공룡한테 방해버렸어! 어떡하지? 으으! 뭐야! 이건 주, 주, 주황색 자동차잖아! 나는 너를 잡아가기 위해서 출동한 주황색 자동차 아티! 택시에서 로봇으로 변신할 수가 있지! 아티 변신! 자! 이제 널 잡아다가 경찰서로 안내해줘볼까? 으으! 난 쉽게 잡히지 않는다! 받아라! 주황불 공격! 흥! 그런 불공격점은 택시방패로 막을 수가 있지! 방패에 장착! 쓰러져라! 쓰러져! 으으! 이 방패가 있는 한 소용없다고 친구! 그럼 이제 널 잡아가 볼까? 아티! 스워드 소환! 이제 이 아티의 스워드로 너를 잠시 잠재워주겠다! 받아라! 아티의 주황색 검기 공격! 으으! 주황색깔 공격이라니! 같은 주황색이라면 나, 헬로카봇 아티 쪽이 압도적으로 강력하다고 친구! 으으! 저길 봐! 다른 색깔 공룡들이 3마리나 동시에 나타났다고! 감히 무지개 공룡 특공대한테 덤비다니! 맛좀 보아라! 바퀴케! 3마리 박찌기! 이제 여기는 우리 공룡 특공대가 접수하겠다! 으으! 3마리가 동시에 나타나다니! 다른 헬로카봇 친구들이 빨리 와줘야겠어! 이 녀석들! 너희들을 잡아가기 위해 우리 헬로카봇 특공대도 총출동했다! 나는 파란색 자동차 포크! 초록색 자동차 본! 노란색 자동차 푸른! 3가지 색깔 공격으로 너희를 쓰러뜨려주지! 에이! 헬로카봇 녀석들도 색깔별로 전부 다 나타나다니! 각오해라! 이제 로봇 모드로 변신해서 전부 체포해 갈테니! 호크 변신! 본 변신! 프론 변신! 좋아! 이제 각자의 필살기로 녀석들을 잡아가보자구! 호크 레이저 발사! 프론 레이저 발사! 으헤헤헤! 저 초록색 녀석은 레이저가 없는 모양이군! 천만에! 나는 조금 특별한 공격을 가지고 있지! 맛좀봐라! 본의 레슬링 공격이다! 나한테 한번 잡히면 이렇게 쓰러지게 된다고 친구! 우와! 고마워요 헬로카봇! 덕분에 계란후라이를 지킬 수 있었다구요! 우리 말고도 다른 색깔 친구들도 더 있으니까 필요할때는 언제든 부르라고 친구들! 그럼 안녕!